오늘 어떤 간증 4309 주제는 선을 넘지 말라 입니다. 성경에서는 선을 넘지 말라는 표현 대신에 신명기 19장이나 자먼 22장에서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게석은 땅과 땅 사이의 경계선으로 서로 나무 땅과 자기 땅이 선을 그어서 그것을 표시하는 돌이 바로 지게석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내 땅에 돌을 세워서 땅과 땅의 경계선을 말하는 거죠. 일단은 선이죠. 경계하는 선. 저는 오늘 지게석을 폼한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선에 대해서 포괄적인 내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운전 중에 만약에 중앙선을 침범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사망에 이르게 되겠죠. 이 선은 우리 삶 속에서 엄청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선을 넘는다는 것은 비단 이렇게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또는 선과 악의 사이에 세상 우리 삶 속에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선을 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음으로 인해서 사회가 무너지고 몰란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 선을 넘어서 선 경우에 그런 것이 아주 많아졌어요. 비일비재예요.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를 당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또다시 우리가 노아의 홍수처럼 그런 홍수로 인하여서 지면을 다 쓸어버리는 그런 비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저 하늘 끝에 닿도록 탑을 쌓자. 그래가지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거기서는 하나님 권자의 하늘 끝까지 바벨탑을 쌓자고 말합니다. 탑을 다음에 홍수가 나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늘 끝에 그러니까 하늘 끝에 끝 라인까지 하늘 끝까지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자인 하늘 끝 라인을 침범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늘 보좌 끝까지 인간이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탑을 쌓자. 우리가 지면을 다 쓸어버리는 홍수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좌인 하늘 끝까지 탑을 쌓자. 그리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그런 일을 다시는 당하지 말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언어를 그래서 혼잡시켜버리죠. 맨 처음에는 이 세상에 다 한 가지 언어를 썼는데 한 가지 언어를 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늘 끝까지 탑을 쌓아 올라오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이죠. 하늘 끝까지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그 경계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선을 넘어버린 거죠. 하늘 끝 나인을 넘어버린 거죠. 이름으로 해서 우리 인간의 언어가 혼잡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육도 땅에 떨어졌어요. 옛날에는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선생님들도 제자를 참 사랑하였어요. 세상이 지금은 만약에 선생님이 사랑의 매로 아이를 좀 훈계를 했다면 당장 학생은 바로 전화를 해서 우리 선생님이 언어폭력을 했다라고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부영이 자식을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참 옛날에 선조들은 책을 한 골을 떼면 떡을 한시로 쪄다가 후장님한테 드렸죠. 떡거리를 한다 그랬는데 그런데 요즘은 자기 자식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한테 다 공격을 하고 해서 선생님이 자살하는 그런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그런 게 신문에 보도되고 여러 선생님들이 자살하고 얼마나 학교 가는 것이 지옥 같았으면 그런 방법을 사용했겠습니까. 이 교육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 선을 넘은 거죠. 제자와 스승의 교사의 사이에 선이 넘어져 버린 거예요. 선이 무너져 버리니까 뭐 그냥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고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직업이 이제 교육이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 지원하는 교육학을 지원하는 숫자가 다 줄었다고 그래요. 학부모도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도 선생님을 우습게 알고 선생님한테 그냥 공격을 하거나 오히려 선생님이 때리고 훈계를 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을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 선을 넘어 버리는 상태가 되니까 걷잡을 수 없는 거죠.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선이며 지계석입니다. 지계석이란 것은 이스라엘 열두 집화가 제비뽑기로 그 땅을 이렇게 분배받을 때 땅과 땅 사이에 그 하나님의 정의하신 그 선이에요. 선. 그런데 그 지계석이라는 것은 이 땅과 저 땅 사이에 중간을 하는 것인데 불량하고 질이 나쁜 사람은 그 지계석을 옮겨서 자기 땅을 좀 넓게 한다거나 그걸 지계석을 뽑아서 없애버리고 경계석을 없애버린다든지 이것은 아주 그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선이며 지계석입니다. 아담은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선을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선이에요. 선. 법이고 선입니다. 지켜야 될 선이죠. 그걸 무너짐으로 인해서 추방당하죠.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으로 추방당하고 맙니다. 자기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선을 넘은 것이죠. 요즘 사이난의 뉴스를 보면 세상이 하나님의 약속의 선을 넘어서 살 수 없는 지경이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심지어 낳은 자식을 성폭행하거나 그런 윤리적으로 도저히 돌로쳐서 죽일 일들이 수두루하다는 거예요. 그게 비일비재에 일어나고 있어요. 추리역기 19장 12절을 보면 너는 백성주의의 범위를 설정하고 말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산에 오르지 않도록 하고 또 그 경계에 닿지 말지니 산에 단자 누구든지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때 모세가 41일 금식 후에 그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산에 그 산이 거룩한 산이니까 백성들이 그 산에 근접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했을 때 그 산에 침범하지 못하라고 그 선을 그어주는 거죠. 그 선을 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문 23절 10절에 보면 예치계석을 옮기지 말며 아비 없는 자의 밭에 들어가지 말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땅들은 계속 자식들한테 내려가요. 그래서 그 부모가 죽으면 그 땅은 또 자식이 갔겠죠. 아비가 없는 그런 나무 땅에도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또 그것을 남한테 빛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주는 그런 법들이 있어요. 그 땅은 영원히 다시 본 주인에게 돌아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땅과 탕 사이에 지게성을 옮기지 마라.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신명기 19장 성경 곳곳에 여러 군데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선을 넘는 것이나 지게스를 옮기는 것은 악을 저지르기 위함이에요. 악을 저지르기 위해서 선을 넘는 거죠. 집과 도로 사이에는 선이 있어요. 뭐예요? 담이에요. 담. 저는 서울 집에서부터 기촌 집에 이르기까지 원수로부터 수없이 담을 헐고 그 담 안으로 독을 던지고 개를 죽이고 지금 며칠 지금 현재까지 어제까지 어젯밤에도 그랬어요. 어제도 그래 서울 서울 집에서는 앞집 아주머니가 저 Y 기업이 포크레인 가지고 우리 집 뒤에 돌담을 갖다 포크 찍더래요. 그래가지고 돌이 무너졌다고 그래.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돌이 이렇게 안에는 벽돌인데 밖에 있는 돌이 이렇게 무너져 있어요. 그래 이제 내가 조각하는 사람이니까 얼른 시멘트로 발라서 그것을 이렇게 시멘트하고 돌 사이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그것을 보수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수도 없이 도로하고 우리 집 집 안에 그 경계선인 담을 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위석을 옮기지 마라. 선을 넘지 마라. 남의 담을 허는 건 선을 넘는 거죠. 그 행위가. 그걸 수십 번 했어요. 한 번은 그렇게 포크레인 찍어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자들의 행동을 멈추게 하려면 즉시 너 블로그에 마다 하도 블로그도 없애버리니까 블로그를 30개 정도를 해놨 상태에서 또 우리 집에 공격을 하고 그런 독을 묻히거나 그런 포크레인으로 찍어버리거나 이건 손 이건 이런 이런 천 저기 이 벌건 되나서 그런 짓을 한다는 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선을 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말할 수 없이 이게 안아 무인격으로 법이 법이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가 즉시 이 자들 멈추게 하려면 이 자의 행동을 전부 온라인 그냥 인터넷에 퍼버리라. 네 블로그에 퍼라. 그래서 이제 블록을 없애버리면 또 블록을 만들고 블록을 없애버리면 또 블록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내 블로그가 30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것을 내 블로그에다가 이 Y기업이 재건축하고 같이 짜고 는 우리 집 이 담을 갖다 헐어서 이랬다. 그러고 이제 전부 올렸더니 그러니까 이제 신문기자들이나 우리 또 내 글이 정치인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신문기자들도 많이 몰리죠. 내 글에. 그래가지고 이게 와서 찍어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서초구청에서 일곱여덟 명이 도로 공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옷을 입고 서초구청 옷을 입고 조끼들을 입고 공사하는 아저씨들이 서초구청 직원하고 같이 한 일곱여덟 명이 우리 집으로 몰려왔어요. 몰려와서는 자기 이번에 서초구청에서 담을 헐기 행사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집이 제1호로 지정이 됐대요. 그러면서 우리는 산면이 이렇게 도로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땅은 본래는 우리 땅이었어요. 사도가 Y기업이 그것을 가지고 장난을 쳐가지고 법으로 일곱여덟 번을 주인을 바꿔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놨는데 기가 막힌 일이 많죠. 그런데 와서는 하는 말이 서초구청에서 담 헐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 집 제1호로 정해져 있으니 우리 담을 헐자는 거예요. 그리고 협조해 주시라고 아주 그냥 곱게인을 들고 왔어요. 그냥 금방 헐기세를 하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단호하게 아니 빌라라든지 다른 연립주택을 안 사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고 단독주택은 담이 있어서 사생활이 보호되고 그래서 단독이 비싼 거라고 일반 빌라라든지 뭐 연립주택이나 그런 집보다 단독이 비싼 이유가 담 안에 들어와서 사생활이 보호되니까 그 담 안에서 사처도 키우고 동물도 풀어놓고 파장 맛밥으로 나와서도 앉아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이 단독주택이 가지는 유일한 그런 자유 행복인데 뭐 그냥 곡경이로 나무 사유재산을 곡경이로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가 어제 인터넷에 Y기업이 갔다가 담을 부셨다 하니까 이게 사람이 볼 때처럼 그 글에 올라 붙으니까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서초구청을 매수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절대 안 된다. 이게 지금 돌담이다 뒤에 벽돌을 쌌어 지금 돈을 얼마를 주고 산면을 도로를 돌로 싼 집인데 내 내 내 내 내 내 사유재산을 너희들이 뭐 어쩐다고 그걸 허느냐 안 된다 나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거부를 했는데 그러자 그 다음날 반포세무소에서 뭐가 날라왔어요. 보니까 7년 전에 Y기업이 망하게 만들어서 문을 닫았던 그 기업의 세무조사 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붕괴해가지고 이게 7년이 지난 사업장에 Y기업이 함정을 파고 문을 닫게 만들어가지고 안 그래도 그 생각하면 불쾌한데 잘되는 사업장을 그렇게 망하게 만든 그 Y기업 행파로 불려서 문을 닫았던 것인데 아 그것을 그 소규모 사업장을 세무조사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반포세무소에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세무조사 할 것이 없어서 7년 전에 망해버린 회사를 세무조사를 하느냐고 막 내가 공격을 했더니 그쪽 그 직원이 아 저희들이 뜻이 아닙니다. 서초구청에서 어제 의뢰해서 그렇게 우리한테 공문을 보낸 거라는 거예요. 우리 문 닫아버린 지 17년 된 것을 서초 그러니까 Y기업하고 서초구청이 짜고 이제 애매기는 거죠. 어제 이제 담헐기에서 갔다가 협조를 안 해줬다는 거죠. 아 남 단독주택에 돌담을 그 비싸게 싼 돌담을 가지고 헐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걸 아 지금 잠시 후 2부가 되겠습니다. 16분이 지났네요. 10분이 지내네요. 10분이 지내네요. 10분이 지내네요. 17분이 지내네요.